안녕하세요. 이번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오왕입니다. 여러분의 골프를 정말 MRI처럼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백스윙 탑에서 하프 다운까지 들어갔었죠. 그래서 백스윙 탑이 쫙 갔으면 여기서 코킹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힌징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프에 왔을 때 최초에 있던 클럽 페이스가 약간 숙여지는 이 모습이 유지되어야 한다. 왜? 이거는 모든 스윙, 무슨 컨벤셔널 스윙, 옥스윙, 무슨 안드로메다 스윙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꺾고 올라가든 그대로 올라가든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도, 프레퍼런스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대로 뒤집어져 있으면 다시 이 위치를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몸의 회전을 통해서 공을 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프 다운에서 임팩트까지 가야 되는데 임팩트에 대해서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을 때리는 동작이다라고 하는 골퍼들도 있고 아니면 공이 맞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골퍼도 있는데 저는 그 슬로우왕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이 맞는 순간이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정말 고수의 단계로 갔을 땐 공을 때리는 동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을 때리는 데 집착을 하게 되면 팔로우스로 하든지 피니쉬 또 타겟으로 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공을 딱 때리려는 동작보다는 일단 맞고 전체 스윙 속에 들어있는 과정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하프까지 들어왔어요. 이때 중요한 건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오른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을 때까지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체들은 출발을 했지만 오른팔꿈치가 딱 붙어주는 동작. 그래서 유니버설하게 덮이는 이 위치에 왔을 때 정면에서 보면 양손에 뭉치는 오른 허벅지 위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간에서 공을 때리는 동작이 아니라 계속 몸은 이제 위에서부터 도는 동작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계속 하체 회전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상체 회전도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퀘어 포지션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도 약간은 중심이 오른발에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쓸 때 꽉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막 뒤로 약간 버티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위치에 오게 되고 그래서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에 왼쪽 무릎이 펴져 있어야 되나요? 굽어 있어야 되나요? 그러는데 저는 펴져 있을 수도 있고 굽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그 골퍼가 유연성이 탁월하다면 탁월하다면 왜냐하면 무릎이라는 건 내가 펴는 동작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왕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임팩트 때 무릎이 펴지는 사람은 더 이상 회전을 하다가 더 이상 돌 수 없는 위치까지 왔어야 돼 펴지는 거지. 여기까지 왔으면서 이렇게 펴는 동작은 깡충깡총깡깡총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릎을 펴고 안 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쪽에서 돌리는 이 모멘텀을 걸었을 땐 계속 돌다 보면 더 이상 못 돌 때 왼무릎이 펴지는 거지. 돌지도 않았을 때 무릎이 펴진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수들이 한 파트만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는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쭉 돌아 들어왔을 때 왼무릎은 이렇게 굽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이만큼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있지만 여러분들은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이 왼손목도 최초에 있던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여기서 이렇게 막 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지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손목을 그대로 손목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백스윙 하프 다운에서 임팩트까지의 모션이에요. 자 그럼 제가 슬로우 모션까지 한번 가볼게요. 코킹 핸징 핸징다운 팔꿈치 하체는 스타트 했죠. 왼발 디뎠고 무릎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팔꿈치 붙었죠. 그 다음에 내가 끌고 내려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하체가 돌기 때문에 끌려 내려와서 공이 맞는데 이때 중요한 건 왼무릎이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코킹에서 갑니다. 코킹에서도 다운 팔꿈치 붙죠. 그리고 원래 위치로 빨리 돌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체 돌고 저는 아직 하체가 다 돌지 않았기 때문에 왼무릎이 굽어져 있는 것과 하체가 도는 사람들은 왼무릎이 펴지는 그런 동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컨벤셔널 스윙에 대한 레슨은 제가 뭐 페어웨이 우드도 있고 유틸리티도 있지만 아마 이 드라이버를 마지막으로 그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옥 선생의 정체성은 그냥 옥 스윙입니다. 왜? 옥 스윙은 할 수 있는 스윙을 말하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스윙. 컨벤셔널 스윙은 하기 어려운 스윙. 가장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제시는 있지만 우리가 하기 어려운 스윙. 특히나 한 30대 후반 30대로 가서 40대, 50대로 갔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스윙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스윙 속에서 그 크기를 다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편한 크기로만 이만큼만 해서 이만큼만 때려줘도 얼마든지 스윙을 하는데 컨벤셔널 스윙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난 이 파트에서 작은 스윙에서 팔꿈치만 한번 내려봐야 되겠다. 그래도 훌륭한 스윙이 돼요. 커버링 치고 이런 식으로 팔꿈치만 내려도 얼마든지 편하게 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제가 지금 슬로우왕에서 크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윙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 OK 스윙골파카데미 슬로우왕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